박수 박수 아, 오늘은 사봉이 아니라 드랄킨더라고요 이게 이제 다 결한 거군요, 그쵸 사실 예당에서 배축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회사 쪽에서 맨 처음에 문의를 하고 얘기를 했던 게 시작도 아니었는데 맞권대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꼭 가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었는데 예술의 전담함에서 흑행이도 허락을 해줘서 예술의 전담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정원 엘리자네트를 제가 최초라고 했었거든요 정말 덕분에 마지막까지 30회 잘 끝마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드라큘라라는 그런 캐릭터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 거저.. 거의 가장.. 1등? 2등? 저는 사실 이.. 공연.. 이 드라큘라라는 걸 제가 하고 싶게 만든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러빙유 킥슨이었나 사실 그 노래 맨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부르고 싶어서 했었는데 그래서 매번 부를때보다 그 노래만큼은 더 저에게 낭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항상 제가 느낌만큼 여러분도 느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좀 붙잡아 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늦은 기발끼리니까 그리고 저희 우리 친구들하고 되게 미인분이 많으시고 어떠서 어.. 남자분들 조심하시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어.. 내일 어.. 정한이형 좋은 청구나 뮤직.. 그.. 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많은 환호와 기대 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